범인은 잡혔습니까 아무리 미친 놈이라도 그렇지 그게 말이 되니 겁낼 필요 없어 아저씨 싸움 되게 잘해 우리 교수님 아저씨에 나오는 원빈 같아 이거 많으시면 싸움 잘한다고 해서 제가 20년간 했어야 할 일을 선생님이 지난 몇 달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뭐야 뭐 다 뽀록 났습니다 아니 사실이라고 봤다고 맞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선생님 웃는 얼굴 보고 선생님 옆에 항상 있는 것 이걸로 충분합니다